서로 같은 길을 가는 우리 사실 다른 길을 걷던 우리 우리는 하나의 선이 아니라 가까운 두 직선이야 서로의 손을 뻗자마자 바로 마탈 거리에 가까이 내 옆에 자리에 머물러줘야 해 우리는 같은 곳을 바라보며 가는 선 명행선 도착한 끝 지점에서 우리 만나 난 만날 수 있기를 부딪히거나 멀어지더라도 절대 놓지 말자 맞잡은 내 손 너와 나 점점점점점 하나로 포개지는 선 그 지점을 향해 평행선 서로 같은 면이 많은 우리 사실 다른 면이 점점 보이기도 해 우리는 누구도 절대 틀린 게 아니라 서로가 조금 다른 것뿐인데 다른 게 왜 문제가 돼 서로가 맞춰 나갈 수 있는데 우리는 같은 곳을 바라보며 가는 선 명행선 도착한 끝 지점에서 우리 만나 만날 수 있기를 부딪히거나 멀어지더라도 절대 놓지 말자 맞잡은 내 손 너와 나 점점점점점 하나로 포개지는 선 그 지점을 향해 평행선 시간이 흘러서 나의 끝 지점에서 뒤돌아보면 나의 선 옆으로 바로 너의 선이 나란히 그어져 있게 보인 부딪히거나 멀어질 수 없어 저 기적 끝에 볼 순 없지만 믿을 수 있어 너와 기나기의 평행선 그 지점을 향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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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평행선 감사합니다.